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불행하면서도 짧은 생을 살았던 화가 모딜리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마데오 모딜리안이는 1884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항구도시 리보르노에서 유태인 상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광산 사업가로 모딜리안이는 어린 시절 풍족하게 보냈습니다. 모딜리안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잔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모딜리안이 10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버지가 뇌졸종으로 쓰러져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집안이 가난해져 어린 모딜리안이와 형제 남매들은 외할아버지가 돌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예술의 흥미를 가진 모딜리안이가 그림을 배우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14살에 리보르노 미술학교에 입학해 풍경화가 미켈리에게 대생과 회화를 배우게 됩니다. 18살에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 조반니 파토리에게 배웠고 19살에 베네치아 미술학교에 입학해 공부하였습니다. 1906년 22살 되던 해에 파리로 떠났고 꼴라로시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폴 세잔의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폴 세잔 화풍은 모딜리안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모딜리안이는 파리 목마르트 지역에 살았고 잘생긴 외모와 멋진 패션 감각으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따랐습니다. 30살에 파리 몽파르나스로 거처를 옮겼고 영국 여류시인 베아티릭스와 32살까지 동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조각가 콘스탄틴을 알게 되어 조각에 더욱 관심을 가졌고 여러 조각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조각작업으로 날리는 먼지에 건강이 악화되어 조각작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전속 화상이고 절친이었던 주보루프스키 집에서 머물며 작품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19살의 미술학도인 잔 에비테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잔은 중산층 집안의 딸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 가족은 술과 마약에 찌들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난한 하가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가족의 반대에도 동고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그림은 잔이 그린 모딜리안이 초성화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잘생긴 얼굴, 우울하면서도 사석에 빠진 모딜리안이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오른쪽은 모딜리안이가 잔을 그린 초성화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잔의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이고 잔의 얼굴이 실제 긴 얼굴은 아니지만 모딜리안이 화법은 실제보다는 대상을 길게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인이었던 베르투바이유 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졌는데 출품한 누드화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했고 전시기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딜리안이는 개인 예술활동과 정신적으로 크게 위치게 되었습니다. 위 그림은 모딜리안이의 누드화 그림, 누워있는 나부라는 그림입니다. 2015년 5월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당시 하나로 약 1700억의 낙찰이 되었던 작품입니다. 1918년 니스로 주거지를 옮겼고 그곳에서 딸 잔이 태어났습니다. 볼 기오미 추세한 젊은 작가전에 바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와 함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1919년에 파리로 돌아왔고 그때 잔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해 잔과 공식적으로 결혼했지만 생활구로 인해 잔은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잔의 부모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통제했습니다. 결국 모딜리안이는 1920년 1월 결핵성 수마균과 알코올 마약 중독으로 파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잔이 모딜리안이 병문안을 갔었는데 모딜리안이가 잔에게 천국에서도 나의 모델이 되어달라 부탁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잔은 그럼요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1월 24일 모딜리안이는 운명하였습니다. 잔은 모딜리안이 죽음을 무척 슬퍼하였고 잔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녀가 그린 유작 자살을 보면 칼로 자살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잔이 자살할까봐 오빠 앙드레가 곁에서 지켜봤지만 잠깐 오빠가 잠든 사이 잔은 뱃속에 든 둘째와 함께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만 22살 나이로 남편을 따라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죽어서 서로 다른 곳에 묻혔고 10년이난 세월이 지난 뒤 모딜리안이 가족과 지인들의 간청으로 잔의 가족도 마음을 풀고 모딜리안이와 잔 에비테룬을 파리 페르라세즈 묘지에 같이 묻혀주었습니다. 모딜리안이가 병원에 있을 때 잔의 자자가 한 마리 여운이 남습니다. 그럼요 나는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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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